3시대 엄청 빠르거든요. 20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. 특히 남학생들은 정말 빨라요. 군대가 있기 때문에 군대 그냥 푹 사라지거든. 군대는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에요. 군인일 뿐이니까. 없어지거든. 그 통째로 탁 사라진다고. 내가 진짜 되게 그렇다니까. 내가 27살부터 인생을 시작했거든. 그 전에는 기억이 없어요. 군대 가기 전에는. 보통 남학생들이 그래. 삶의 태도가 다 달라지니까. 내가 너무 늦게 제대해서 늦게 입대했으니까. 27살때부터 뭐 좀 할라 그래야 돼. 서른이고. 뭐 할라 그러니까 이렇게. 어? 신발. 졸라 억울해요. 어? 그렇게 된다는 거야. 그러다 보면 이제 살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탄력이 없어지기 시작하고. 어? 아직까지는 괜찮은데. 점점 이제 안 좋아질 거 아니야. 아 짜. 했나? 전체는.